친구들한테 무슨 뜻을까... 복지리 먹으러 왔습니다 복지리 먹으러 왔습니다 복지리 먹으러 왔습니다 맛있게 먹어야지. 고고야. 안녕. 진짜 맛있다. 뜨거워. 복튀김 진짜 맛있다. 하나만 드세요. 이거는 복껍질. 아직까지 목소리가 좀 맹맹하잖아. 이거 끓는다. 응? 이거 끓어. 아 뜨거워. 형아 빨리 빵 먹어. 빵. 빵 다 먹어. 제네시스 아니면 아이 괜찮으면 건강이 없어요. 맞아 요즘에 젊은 애들이. 맞아 맞아. 동네 커피. 오늘 식이 먹었다. 스캔 다 먹어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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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